블랙컨슈퓨 아니고요 블랙컨슈퓨 빨리 환불받아 환불받고 아 좀 재밌는 사람 재미진 거 없냐? 응 재밌었는데 나름 아니 2가 훨씬 재밌었어 진짜 2가 갓겜이야 2가 진짜 개 갓겜이야 10시간 넘게 했으니까 좀 재미난 거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오픈월드 생존신 게임 뭐가 좋을까? 그라운디드? 그라운디드는 좀 협동 뭔가 개 쌉쌉쌉쌉쌉쌉 재미난 거 없어? 오빠 밥 챙겨 먹고 해 응 세나야 고마워 오버쿡도 한번 도전해볼까? 오버쿡 대투? 오버쿡? 오버쿡? 이거는 진짜 정말 멀티가 잘 돼야 돼 오버쿡드2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게임이거든? 하 개어로워 보이는데 한명한명 맡은 바 그게 있어 임무가 와우 어렵긴... 존나 어려운 게임이라서 원은 제가 엔딩을 봤고요 다른 거 뭐 없을까? 야 뭐 추천 좀 해봐 다혜야 저는 하는... 해본 게임이라곤 레프트 더 포레스트 100개밖에 없는데요 그래? 네 비응신이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은 재밌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재밌어서요 스타 유즈맵이 재밌다고? 저 맨날 하는데 뭐 어떤 종류요? 디펜스도 하고 블러브도 하고 디펜스가 좀 재밌지 않나? 디펜스 재밌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디펜스를 한번 해볼까? 어때요 여러분들? 흠흠흠 흠흠 아니면 라프트를 완전 진짜 존나 제대로 키워놓을까? 레프트 아니하고 또 A새끼들 존나 또 막 그 저기 시켜야 돼 일 시켜야 돼서 내가 힘들어 레프트는 지금 당장은 다혜는 FPS 안 하냐? 저 해요 뭐? 해 그 콜옵도 했고 콜옵도 했어? 네 이거 완전 야무진 년이네 롤은? 롤은 딱 롤은 안 해요 롤은 딱 안 해? 네 롤은 진짜 대가리 빠개져? 아 저 그렇게 약간 복잡하고 막 스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스타크래프트 재밌는 그 디펜스 뭐 있어? 뭐 렌타디나 게욘디? 미녀는 진짜 우리가 다 했던 것만 하네 맞지 롤은 반심합니다 반심하다 의검다 우리는 끝판 다 깼는데 우리는 끝판 다 깼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가하고 있을 때 약간 온 아침 철권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배그 가자 배그 가자 배그? 어 배그 진짜 오랫동안 안 했는데 아 제가 한 3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야 테이블 탑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그때 그거 하는 거 어때? 운오 운오 아니 운오 말고 그거 그 뭐지? 카드 써가지고 카드 이제 뭐 역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스파이콜인가? 발언하게 해가지고 스파이콜 스파이콜 근데 그거 한 6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오케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응 나 갔다 와봐 에이펙스 레전드는 여러분들 보는 재미 존나 떨어져 그건 진짜 에바야 해봐서 알아 협동으로 해서 가자 협동으로 좀 뭔가 신콘텐츠 체험하자 좀 뭔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즐기면서 뭔가 좀 쌓아올리는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런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빡세지 않으면서 휴먼 폴플렛? 아 그거 병신게임이잖아 초딩게임이잖아 아 할게임 다 떨어졌다 이거는 뭐지? 이건 디펜스 게임 같은데 타워 디펜스 게임 타워 디펜스 게임 싱글이잖아 코옵 일단은 한번 봐볼게 신방한거 하면 좋겠는데 신방한거 하면 좋겠는데 사이버헌터 이거 뭐야? 배틀로얄이야? 그래픽이 야무신데? 어 잠깐만 좀 똥겜 냄새나네 아이 똥겜 똥겜이야 똥겜 개씨야 싹 똥겜 냄새 난다 아크 서바이벌이랑 저거 그거는 안 하고 싶어 러스트 러스트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좀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링 오브 야리세어 링 오브 야리세어 아이언 사이트 에이펙스는 진짜 볼맛 떨어지는데 그냥 이럴건 폴가이즈 어때? 폴가이즈? 어 새로운것도 많이 나오고 재밌어 보이는디 별론가? 시청자들도 다 할 수 있을텐데 이거는 아까 4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폴가이즈는 여러 명 할 수 있어 폴가이즈는 4명 폴가이즈 가자 폴가이즈 가자 너 폴가이즈 안 해봤어? 네 폴가이즈도 안 해보고 뭐 했냐 친구가 없어서 죄송해요 진짜 친구 없어? 네 인연은 어떻게 친구가 없지? 형님도 없으시잖아요 난 있어 게이새끼야 누구에요? 어? 지금 옆에 있잖아 알프 이거 살까요? 폴가이즈 가자 이건 재밌어 자 이제 충전 좀 하고 이게 업데이트도 좀 많이 됐겠다 아마 게임이 많이 생겼을거에요 친구 전장혁 여자친구 오른손 폴가이즈 가자 얘들아 폴가이즈 이건 용기관이에요 왜 상점이 왔는지요 지웠었냐? 네 네 이거 맞나? 님블 폴모 메뉴에서 이름 바꿀 수 있다는데? 이거 닉네임 할 때 내가 설정을 못하네 이거 스트리머 모드 때문에 그럴걸요? 스트리머 모드? 아니야 아예 바뀌었을거에요 폴가 진짜 그렇게 뭐 폴 몇십 숫자로 몇십 몇이 나오겠고 희한하네 와 이거 오른만에 든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얼마나 걸려? 겨울 스포츠도 있네? 시즌3 이거 여러개인데 첫번째 뜨는거 몰라요? 폴가이즈죠 첫번째꺼 재밌겠구만 다운받습니다 오랜만이네 우와 산타도 돼? 미친 산타 해야지 산타 해야지 우와 완전 산타네 귀한타 좋아 다운받고있어요 들어와 저 지금 다운받고있어요 반툰 들어왔디요 샘플러도 폴가이즈 하고있네 샘타클로스 뭐야 너도 할수있어 샘플러들어왔다 샘플러들어왔다 샘플러들어왔라그래 티코로 오일거같애 어 팀 4명까지 혹시 미친кв지를 샘플러들어왔다 SNUislando 야기 지구 pped 다어우한테 뭔가 해 Jordan 인정 west 야기 왼쪽 너가 해쉬냄새 나간다 얘들아 인정? 옛날 해쉬라고 너같은 멤버 한명 있었어 목소리 귀엽지 다혜? 그래 다혜랑 게임 자주 해가지고 다혜 좀 키워보자 얘들아 니 새끼 롤도 안하고 어 그래 샘플 어디서 온나?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줌싸고 올게 다혜 아빠 얼마나 남았어? 저 플레이 다혜한테 좀 알려줘라 이거야 이거 타고 들어온거야 바로 줘도 바라지야구 바로 누르고 있어 얍 시작 들어가진건가? 들어와진건가? 네 들어왔네요 저 누구에요? 제가 실버박스 아 많으면 묶음이야 많으면 묶음이야 엄청 많네 이거 키가 뭐지? 그냥 똑같은데 W ASDA 맞아요? 네 네 둘 다 똥 싸러 갔네요 아니 똥 어떻게 하루에 세 번을 싸지? 들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짜장면 잘 드시긴 하시던데 오지게 에헤 하하하 체크 미스 다혜 커퓨 왔다리 왔다 아 mean 호석찌근하다 알파야 이거 좀 열어야겠다 진짜 호석찌근해 왜 이러니? 저기 열고 저기 창문 열었어? 저기 창문 열면 이럴 일이 없는데 시원해? 오케이 가자 레디 레디 준비 준비 레디 박어 쿠키씨 폴가이즈 몇 명 하고있지? 폴가이즈 통계 야 28일 10주년인데 안챙기냐? 안챙겨요 다음에 챙길게 다음에 날 잡아서 폴가이즈 10명이서 하는거야? 대박 하나도 안해보셨구나 저 안해봤어요 친구가 없어서 한 명이 안 들어오네 오케이 된다 됐다 가자 얘들아 테일 들었나요? 테일 들었나요? 이거 진짜 사람들이에요? 예 예 대박 갔어 아 씨발 존나 잡는다 아니 제발 누구야 점프하고 컨트롤 누르면 돼지 돼지가 컨트롤이야 존나 웃긴데 아 다이스 홈런이고요 나 기다리고 나 1등인디? 어 홈런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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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앞에 나갔노 아 4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지금 1등 누구 모든 사람입니다 어 아 보라색은 누구지? 랄프인가? 아 와 1등 맞네 와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꼴등하게 이러다가 아 아 아 와 나 이거 게임 실력 병신됐네 안하다보니까 바로 들어가고요 아 흫 자 바로 들어왔고 오이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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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깐타 아 이거 이거 한번 노려봐야겠다 느낌인가?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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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한번 노려보자 안되겠다 가운데 못 노리겠다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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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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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누구누구 들어갔어? 라이파우저요 나와 아 제대로 할게 진짜 제대로 할게 보여줄게 너무 어려운데? 빡세다 이거 하다가 정할거 없어 마인크래프트 진짜 진득하게 하자 저 마인크래프트 좋아해요 오케이 선도부가 서버 만들어진다는데 오케이 나 릴룸 사놓은거 있었는데 형님 뒤지게 못하십니다 릴룸 사놓은거 있으면 좋죠 나도 사놓은거 있는데 8,000원인가 9,000원 야 나 마인크래프트 하면은 나 그거 만들고 싶어 더와이드 에이트 해바 업데이트 놀이동산 어? 어드벤처말고 건설가 쪽으로요 아 그니까 어드벤처 건설보다는 야생이 재밌지 야생으로 하는데 야생으로 하면 야생으로 놀이동산 만든다? 하루로 하루로 안 돼 하루로 절대 안 돼 아 진짜? 콧박이를 다 모아서 100명 해야 하루만 해 나 놀이동산 할래 노예 된다고 해서 하라 100명 모였어 바로 콧대월드 가는겁니까 응 콧대월드가자 야 얘들아 콧대월드가자 얘들아 콧대월드 오 컨텐츠 나왔구요 시작한다 어 처음 보는 맵이다 어 처음 보는 맵이다 어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마인크랩트 바로 갈게 얘들아 으흐흫 파크 재밌지 뭐야 이건 주파첩소 뭐야 주파첩소 끝에 야무진호 아 나는 맨날 맨 뒷줄이야 달려 뭐야 이거 안 올라가져 와 치이는거 봐 와 저걸 치이는 사람 있어? 오케이 좋아 우와 선두껑 달리고 있다 지금 옆으로 들어갈 수 있네 오이씨 날아갔다 니가 밑으로 가니까 밑으로 가니까 안전하네 아 밑이 남았네 아 눈막 찌뒤네 우이이이 으으으은 아 땡 나 이 씨발 핫도그 개새끼야 밑으로 갈 수 있네 아 씨발년이 왜 잡아 병신 씨발 핫도그 미친년아 아 이거 핫도그 나 자꾸 잡아 미친새끼가 아 핫도그 ㅈ나 귀여워 뭐야 얘 아 이거 시청자인가봐 꺼져 그냥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없겠지? 마이타! 들어왔군요 오 성공 아 존나 잡는다 애들 미치겠다 이거 언스테디 실버박스 6군데 이거 아 시발 기운 시청자인가봐 야 아니 일곱명 남았으면 뭐해요 형 아이 시발 못들어가겠다고 이 개새끼들이 자꾸 나 잡아 아니 아 나와 아 나와봐 아이야 장난 아 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자꾸 나를 잡는데 어떡하냐 와 바로 나가고 형 실망입니다 와 진짜 거짓말 존나 잡는다니까? 핫도그 새끼가? 어 핫도그 시발 라면 존나 잡아 나를 야 안되겠다 야야 진짜 제대로 보여주자 와 시참이 되네 애들이 아 그렇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큐와 같이 잡힐거에요 오케이 아 이거 왜 안나가져 1단계를 못 넘기네 준비해 준비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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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준비 쿠키 쿠키 랄브 랭패 바로 레디엘꺼에요 와 개빡세다 애들아 스페이스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핫도그 또 많았으면 좋겠네 아 개오피 핫도그 아 제발 핫도그 오면 바울 피해야겠다 아 아 이거 화면공지 아예 그냥 꺼버려 핫도그요? 응 아 아 그게 그때그때 못 바꾸니까 이거 좀 해 주시면 안되나 연재본데 그래도 금방금방 차네 예전에 큐 누르자마자 바로 됐었어 여러분들 아 랄브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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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맨만큼은 자신있어 랄브뫼 랄브뫼 이거 뭐여 ㄱ 아 아 으악 미쳤러졌다 이 가라이언 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올라가 꺼져 아 이 파인애플 아 뭔데 왜 자꾸 쳐밀어 오케이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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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 아아 왼쪽 왼쪽 아 망했다 가자 가자 이번엔 나 이번엔 나 성공할 듯 아니 맨 앞에 있는 건 진짜 개잘하네 어디 간다이 좀 놔라 보라색 그렇지 아 꺼져 떨어졌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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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싫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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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소는 예전부터 자주 있었다고 간다 나이스 아 꺼져 나이소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고 싶어 안 돼 뭐하냐 쟤 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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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잡어 컨트롤 컨트롤 비영신 존나 못한다 와 니 뒤에 사람이 한명도 없어 다이아 스페이스바 점프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컨트롤 절대 못들어가야 돼 비영신이다 이거 그냥 비영신 그냥 비영신 그 자체다 우리 세명 다 들어왔지 우리 세명 다 들어왔지 오케이 구멍을 통과해 구멍을 통과해 점수를 얻어라 구멍 하나는 기가 막히게 통과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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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이거 이제 관전하는건가 응 관전해 너는 누구 관전하지 산타 관전해봐 보여줄게 똥땡이 어어 뭐야 아 15번 들어가야되네 이거 아 이거 점프가 아니라 저기로 해야되네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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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여러 번 쌓이지 않나 오케이 세번 쌓인다 금색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구멍 들어가면 금색 아우 망했다 이거 왜 자꾸 나를 자꾸 뒤로 보내는거야 이거 아 왜 이래 발작버튼 대박인데 이거 어 닌자 여깄다 와 미끄러워가지고 딴자 뒤에 아무도 없는데요 이거 맞아? 아 잠깐만 와 오 잠깐만 다음번 남았다 못됐다 이거 미끄러워가지고 안된다 아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니 나랑 똑같애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와 다행이다 와 들어갔어? 네 아 못 들어갔다 와 이거 존나 어렵네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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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이 3점이니까 마지막 게 더 어려운 거 같은데 나는 못하긴 한다 맨 마지막 거 안 들어가야 돼 다혜 아 그래 닥쳐놔 1단계도 못 통과했잖아 고맙습니다 1단계 통과해보고 하나도 없잖아 다혜 너는 그 비 그 페인은 나랑 똑같애 음 너 뒤지기 못해 랄프 혼자 하는 거지 지금 나갈게 나와 왜냐하면 여기도 두 명 정도 살아남아 줘야 돼 잘 재밌는 건데 본롱바리 아 그래 해봐 랄프 하는 거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응 저거잖아요 이거 그거 출발 드릴게요 그래 두뇌 풀가동 난 믿어 데랄프 잘해봐라 데랄프 잘해봐라 데랄프하는거 봐 얘들아 야 이거 보세요 안 떨어지면 되나? 왔다 왔다 개귀여워 가운데도 그렇지 얄프 잘하고 있어 얄프 잘한다 니가 게임하는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난리 꼴값을 떨어? 다혜야 바라그라네 아주 혼자서 줄다리기하는 그러니까 뛰어 뛰어 역시 잘한다 마이 개새끼야 뭐라고 개잘해 이건 나도 잘한다 뭐라고 지린다 마지막에 떨어지는 애 없다 한명도 없어 아직까지 누우라고 일만가? 뒤져 아슬아슬한데 잘하는데 애들 잘하네 여기다 왔다 왔다 그렇지 개판이다 개판 살겠다고 바락들을 한다 진짜 라이프 떨어진다 라이프 떨어진다 비용신 비용신 야 메인맨 이러나와 바로가자 아 개웃겨 와 이거 진짜 빡세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니까 오케이 자 레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하다보면 이제 익숙해져 레벨업 점프하고 니가 컨트롤 안쓰더라 다혜야 야 레디해 누가 레디 안했어 레벨업 4번 해가지고 오케이 음 폴가이즈 꿀재미네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핵 때문에 망했지 여러분들 어 금방금방 찬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시차 저 뭐야 그 방풀이 좀 있긴 있어 나만 계속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잡더라고 내가 뒤에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잡는다니까 역방향으로 방금 랄부도 한 명 있었잖아요 진짜 응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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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개어려운 거 아냐 아니야 이거 너가 방향만 잘 타면 돼 그리고 다음 시속 갈때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점프로 가지마 그냥 걸어서 가 오케이 아니 근데 뭐 핫도그 씨발려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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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 포인트 해야 되는데 아 불렀다 기절아 이 이 새끼들아 이거 늦게 가도 돼 대신 한방에 안 넘어지고 가야돼 왜 나는 왜이렇게 느리지 똥땡이에요 오케이 얘네들 앞에 싸우고 난리 났다 이럴때 늦게 들어가는게 좋아 막차타고 아 핫도그 아 씨발련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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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이게 이러면 돌아가야돼 이리로올로올로올로 아 이쪽으로 안와버리네 돌아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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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가는게 나 안가는게 나 이거 안가는게 나 절벽인데 할수 오케이 안돼 얘들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가 올라가면 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오케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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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죽으면 안돼 씨발년들 핫도그 핫도그 형 대기타고 있네 여기서 핫도그 핫도그 아 어떻게 올라가 저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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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이다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 짜자자자 아 못올라간다 못올라간다 아 씨발놈도 진짜 지랄드라네 아 재수없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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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재수없어 애들 하는거 아직 8명밖에 못들어왔어요 진짜 일부러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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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로 반대로 야 반대로 반대로 좀 가줘 좋아 몰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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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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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아아아 핫도그 나 씨발려 핫도그 왔다 핫도그 개새끼야 오지마 씨발라마 오면 죽여버려 개새끼야 핫도그 꺼져 씨발라마 야 안 꺼져? 안 꺼져? 아 뭐야 이 새끼는 피클 얘는 오른쪽으로 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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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남았다 반 남았다 반 남았다 아 피클 씨 아 도착 도착 와 나 지금 큰일났어 아 씨발라또고 개새끼들 꺼지라고 이 씨발라마 아 존나 짜증나게 하네 게임을 병신새끼가 뭐란 말이야 일루 병신들아 이새끼 좀 떼어줘 아 존나 빡쳐 이거 핫도그 대가리 봐라 아 위로 올라가야지 아 저 씨발 진짜 이 새끼때 미치겠네 저 병신 저거 아 씨발 잠시만 씨발라마 죽여버린다 씨발끼야 너 씨발라마 그만둬 개새끼야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씨발라미 아 존나 흘발데 우와 얼굴 봐 와 와 아 야 다시 가자 레디 빨리 빨리 박어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아 못 맞았어요 잠시만요 아 스트레스받다 아 개요금 에피클 아 아 조심했네요 나가고 있어요 와 죽여 패고싶다 와 아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트롤짓을 하는거야 형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 그럼 화낼게 야 레디해 아 잠깐만요 나갔어요 어 레디해 빨리 오 레디 레디 오 레디 레디 존나 웃기네 와 계속 잡혀봐 존나 얇아 와 사자우 사자우 지렸다 핫도그 떠오는거 아냐 이러다 야 얘들아 네임드 만들지마 쟤네 뭐 일 한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네임드를 만들라 그래 와 비하시길 못하게 저희 4명 옷을 맞출까요? 오 괜찮다 저는 옷이 없어요 그냥 해도 돼 후 라이오님 팬가기 감사합니다 라이오님 팬가기 감사합니다 예전 명성에 비해서 좀 망하긴 했죠 폴가이즈는 너무 핫했다가 확 죽었지 핵때매 또 시즌 하여간에 그 짱 아 뭐야 또 시소야 내가 못하는 것만 나와 왜 잠깐만 있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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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1등이야 너무 눈에 확 띈다 아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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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치지마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처음 있는 거 뺨 따고 후려 갈디고 싶네 아 이거 왜 만질만 되는지 그렇지 만지기 신비 자 만지지마 아 좀 꺼져 좀 제발 제발 이게 선두 가면 개꿀인게 진짜로 신무성이 할 수 있습니다 아 씨 그냥 평지 달리는 것처럼 갈 수 있다 아 좋아 좋아 아 씨 아 이러면 안되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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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좀 좀 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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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울이게 해야지 기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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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걸 이걸 왜 올라와 이거를 아 아 좀 꺼져 아 씨 빨려나 아 올라가 진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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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스무스하게 가자 우리 셋다 우리 셋다 팀이야 오케이 오케이 저는요 오 씨 잠깐만 데려가세요 오오오오 자자자 좋아 좋아 우리 나쁘지 않아 야 이거 이번 간문만 헤쳐나가면 된다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 날듯 좋아 파란색이 개꿀처럼 보이네 개꿀 딱 맞았네 오케이 스무스 빨리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오오오 야 좋아 좋아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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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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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씨바 꺼져 야 가자야야야야야야야야 꺼져 씨 빨라마 이 공룡새끼 개 이 새끼야 오케이 가자 야 누가 꼴등했냐 야 너 뒤로 사람이 한 명 한 명 있어 한 명 두 명 있다 두 명 아니 그거 마우스를 누르지 말라니까 왜 마우스를 누르고 다녀 마우스 안 눌렀어요 니가 자꾸 앞에 잡으려고 손 내밀고 가네 아니 마우스 안 눌렀는데 형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아이고 우리 모찌 어서온나 스팸모찌 어서오니라 300개 고맙다잉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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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이제 4명 남았어 야 다혜는 안되겠다 당 폐급이네 폐급 떨어지기 싫어 비웅신 와 진짜 비웅신이다 비웅신 중에 비웅신 상 비웅신이네 그니까 뒤집어오다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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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고요 해라 다혜야 오빠들 하는 거 보고 배워 오케이 오케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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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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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점수만 채우면 끝? 네 15점 끝이에요 꼬리는 안 해도 돼 이런 거 1점 같은 거 먹어도 돼 나쁘지 않아 맨 마지막에 금색이 3점이거든 가운데만 들어가도 돼 2점이다 아 밀어가지고 금색 온다 금색 온다 여기 있다 딴타 아 뭔데 금색? 금색 금색 아 나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 발 잡혔어 시장발 1점 남았다 1점 남았다 1점 남았다 끝 와 운이 좋았다 발 잡혔어 개혈관데 아니 왜 미끌리냐고 금색 금색 와 처음 있는 새끼 죽여 빼고 싶어 렉이 없네 뭐야 발 잡버튼 아니 발 잡버튼 그만하라고 가나 가나요 됐다 7점 7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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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우와 나이스 10명 남았음 10명 10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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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 금색하나만 금색하나만 ja opportunity 와 빡세다 진짜 와 힘들다 라이프 통과했음 아 우리 셋 다 통과했어 타혜야 뭐하냐 아니 다음엔 봅시다 2단계는 누구나 다 깨지 라운드 종료 야무지다 야 스물두명 능률 치열합니다 다음은 뭘까요 아 아까 그거다 살아남는거 막판이 개판이던데 이건 죽었다 솔직히 이건 묻어가면 돼 진짜 묻어가는거야 남들 피해주려고 하지말고 묻어가기만 하면 알아듀져있어 애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오케이 보여줄게 1분 45초 뻗이면 됩니다 여기 미친놈만 돌아줘 여기 미친놈만 돌아줘 지금 잡고있어요 아 날라갑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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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좌측으로 우측으로 우와 3명 잘하고있어 지금 우측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어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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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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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5초 5초 3 2 1 나이스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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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다 문틈에 닭발 껴가지고 야 이거 1등 각이야 라이브 뒤졌나 문틈에 닭발 껴가지고 점프가 안되더라고 아 열받습니다 아 이거 내 전문 분야인데 어? 아니네 뭐야? 아 산 끝까지 와 이거 결승전이야 결승전 아 이거 와 존나 빡셀듯 잘해보자 잘해보자 어떻게 하는거야 발작버튼 있어 조심해 발작버튼 있어 조심해 어 형 지금 운좋습니다 지금 어 형 지금 운좋습니다 지금 응 저 바람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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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 씨 발작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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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뭔데 이거 개같애 와 아 잠깐 잠깐 어 다행이다 어이 개잘한다 파란색 아 씨 날라왔다 아 씨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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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다 아 씨 자 끝났습니다 파란색 예 1등 2등은 해야지 6명 뽑는거 아니야? 6명이네 그러네 3명 4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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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2명 2명 와 어렵다 끝났어 끝났어 우와 뭔데 이거 진짜 어렵다 우와 우와 이제 애들어도 결승전 또 하는거야 그쵸 그쵸 존나 재밌겠다 씨빨남들 부러워 개새끼들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와 존나 꿀잼이겠다 개노무 새끼들 아 이거 이게 마지막 그거네 산정상 와 나도 하고싶다 씨빨남들 이 새끼들 팀이네 옷 맞추고 있더라구요 야 우리도 보여주자 옷 맞추자 우리 어때? 팀복 맞추자 팀복 한 명이 존끄지라서 옷살이 오세요 그냥 맨몸으로 가자고 맨몸으로 제 색깔 꺼져 나한테 맞추면돼 네 내 무슨색이지? 초록색? 아니 이거 노란색 노랑 노랑이? 노란색? 나는 근데 색상이 한색깔만 있는게 없는데 시트러스 노란색이 없노 시트러스 블라스트 색깔 시 시트러스? 시트러스 블라스트 해 일단 해 그런게 없는데요 가자 콘돔 콘돔질 다혜야 너는 콘돔이 뭔지도 모르면 아가리 닥쳐 어? 뭔지도 모르면서 웃어 어휴 이 음탕한 계집애 어이없어 다 18살 아니야 저 23살인데 얘 23살이야 얘들아 얘 18살이면 내가 뭐 이런 얘기 했겠어 얘한테 18살인 애는 딱 걔 그 걔 누구냐 단비님? 어 단비 다혜가 단비보다 왔다 얘들아 인정하냐 인정하죠 여러분들 목소리 원툴이에요 어 웃음소리 원툴이야 단비는 그치 해시 느낌 나지 다혜 툰드라런 이거 아까 나 그냥 개떨어졌던거 아닌가 이거 아까 나 그냥 개떨어졌던거 아닌가 아 나 이거 X같던데 왜 아 나 이거 X같던데 왜 아 나 언제 들어가보냐 나 계속 구경만 처하네 자 가보자 나 맨 앞줄인데 뛰어 아 나도 근데 왜 누리지 아 형 피클 그 새끼 또 왔어요 게이새끼 나 잡는다 형인줄 알고 나 잡는다 야 닭이 나 잡는다 아 피클 씨끈 아니 피클에 소세지까지 있네 피클 아니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 거 아 존나 잡는다 꺼지라고 꺼지란 말이야 인간 쓰레기 새끼야 씨빨람아 이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ㅈㄴ 꺼져 이 씨발련아 꺼지라고 세 명이서 지랄하고 잡네 나아라 나아라 아 발잡고 아 이거 미쳤어 얘들 오케이 하지마 이 씨발련아 개 웃겨 나이스 뭐야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웃긴게 아 좀 꺼지라고 오잉 나이도? 다행히 간다 일곱 명 남았습니다 일곱 명 아 씨 아 좀 못들어옵니다 야 개청자들 ㅈㄴ 많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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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겠어 우리 너무 튀는데요 아 아니 몇 명인데 개청자 씨발련들아 아 꺼지라고 어유 쩔 새끼들아 꺼지란 말이야 아 ㅈㄴ 짜증 나네 씹새끼야 아 쩔 새끼들아 나갈게요 나갈게요 여우 바꿔 입자 짜증난다 미친 새끼들 아 개 웃겨 여우 바꿔 옷 바꿔 의상 맞추지 마 팀워크 그딴 거 없어 남성 옷이 없지? 산타가 제일 난 거 같아 산타가 제일 깔끔해 와 쟤도 ㅈㄴ 빡친다 진짜 돌리 돌리 맞네 거의 인성라이더네 그니까 이거 1등 해야된다 이거 1등 해야된다 난 들어 만 가자 다혜 너 안 자냐 근데? 저 원래 활동하는 시간이 새벽부터 아침까지라서 그래 그럼 저녁까지 가자 6시까지 뒤질 준비하자 다혜야 어차피 개 백수라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깨기 존나 어려운 게임 나오면은 오빠의 집으로 알아 왜? 켜낭가자 숙식간다 숙식하면서 켜낭가자 똥겜집 아니 여러분들 예전에 그 2년 전에 했던 거 있잖아 아 1년 전에 했던 거 세키로 깼던 것처럼 나는 그런 게 좀 좋아 진짜 깨기 어려운 게임 도망가라는데요? 채팅창 왜 봐 개같은 년아 비응신 년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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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좋아 이거 우리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여야 올라올라 핫도그 온다 핫도그 온다 아 C 개 쌉도그 온다 쌉도그 뒤졌다 야 맨 앞줄 진짜 개 편한데? 선발대가 편해요 저거는 보라색 볼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꺼져라 핫도그 미친년아 싸되게 때린다 너 진짜 아 좀 핫도그 꺼지라고 병신새끼야 아니 근데 애들 저쪽으로만 자꾸 기울어 이쪽으로 오지를 않아 보라색이 따라잡았다 아 잠깐만 아 보라색 계속 저렇게 놔두는데 애들이 도착 도착 아 저거 핑크색 어떡해 그니까 저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아무도 못 가 지금 아 됐다 됐다 아 다 떨어지고 있어 앞쪽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기 다 있어 눈치 살살 봐야 돼 이거 아 좀 꺼져라 천천히 천천히 앞쪽에 아무도 없어요 으악 안 돼 저거 파란색 애들 건너가거나 아님 우리가 선수 쳐야 돼 갈리 갈리 아니 저기 노란색 사람들이 올라가줘야 안 돼 안 돼 와 씨발람들 또 나 붙잡고 지랄병 났네 가자 가자 간다 제발 제발 나이스 제발 제발 으응 으응 아 꺼져 개새끼 핫도그 씨발 눈 집 빨은 새끼야 개새끼야 됐어 좀 꺼져 빨리 와 빨리 와 13명 밖에 못들어갔네 아직 다 꺼져 여유있음 천천히 야야야 닭새끼 좀 쫒아줘 닭 좀 쫒아줘 제발 3 2 1 안되아아아!! 야씨 말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프 버져뒀어 실패세요? 라이프는 들어왔고 아 시간초 응 시간초 30 몇 명 정도? 야 나와 나와 와 진짜 아깝다 와 얘들 존나 역겨 1초만 있어도 들어왔다 어 1초만 있어도 들어가는 거였어 야 레디해 관전하지만 ESG 누르고 메인으로 바로 나오면 되지 나오라고 하면은 와 진짜 빡친다 시소 저거 삭제해야 됩니다 아 저거 너무 트롤이야 저거 야 언제 들어오냐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다 해래 와 아까 방해하는 색깔 너무 빡친다 산타 옷을 입어줘야 돼 라이프야 너도 그래야 너도 안 잡혀 아 너도 너한테 분산이 좀 돼 저도 입을게요 저도 입을게요 어 일단 돌려 일단 돌리고 산타 나오면은 일단 산타를 입어줘야 돼 이거 재밌겠는데 뭐야 이거 처음 본다 처음 나온 건데 바이킹? 뭔가 이게 큐가 존나 빨리 잡히는 거 같지 않아 슬슬 하하하하 이상한데 다 겁박이들 아니야? 제발 제발 들어가자 거의 사설 수준이네 흐흐흐흐흐흫 시위 시위 무서워 내 뒤에 강좋قول다 시발련아 꺼져 닭 개쌓d개 야 redo signing 네 제발 도수 나와 꺼죽 진짜 아 이거 아 좋아 아 몰라지 졸라 힘드네 아 뭔데 다 왔어 다 왔어 우리 아 뭔데 아 4등입니다 아 잠깐만 이겼다 어린 근데 갔어 신기한거 아 꺼져 다 씨빨려나 다 꺼지라 했다 미친 개새끼야 아 꺼져봐 아니 어떻게 가 아 좀 꺼지라고 핫도그 새끼 아 꽃 나이스 야 아직 여기로 못 온다고 뭐하냐 이거 이건 좀 심하다 육질 다지고 있누 다혜야 뭐하냐 아 왜 1단계를 못들어가 다혜야 아니 왜 자꾸 이거 만져지지 애들이 그러니까 니가 클릭을 자꾸 한다니까 시프트가 만지는 거야 너 시프트 두르고 달리냐 설마 네 이럴 줄 알았어 뭐 달리기도 느려지고 시프트 두르면 애들 잡는 거라니까 그냥 방향키만으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뭘 이제 알려줘 뭘 이제 알려줘 니가 시프트 두르고 왜 달려 빡대가리네 진짜 빡대가리네 야 꼬리는 자신 있다 아마 저희 세명 팀으로 나올꺼에요 팬님 밀린 시청류 나쿠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레더가두 300개 고맙다 레더가 고맙다 나이 뚜 나이 뚜 레더 짱 우리 팀 다 있나? 어? 우리 둘 다 꼬리다 우리 팀 형 지켜 지켜 우리 지켜 지켜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어 뭐야 파란색? 이 개색 어 저 파란색 잡아야겠다 아 꺼져 닭 미친년아 우리 꼴찌여 꼴찌다 뭐하는데 우리 팀 꼬리 없는 애들 야 파란색 이거 빼야돼 아니 우리 꼴드야 와 닭 미치겠다 너 진짜 죽여 팬다 너 아 좀 놓으라고 오 다가 분발해라 꼬리 없는 사람 우리 꼴등이야 우리 다이슨 다이슨 나 한번도 안 뺏겼는데 지금 지금 올랐어 5로 아니 빨강 뭐야 빨강 꼬리 들어가야 돼 지금 올라가고 있어 2등 아 씨 아 타고 그렇지 달라고 풍동 1등 다이슨 파란 꼴등 어? 죽됐다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뺏겼다 C가 꼴등 아 잠깐만 아 놓으라고 마이스! 뺏겼다 10초 10초 마이스! 마이스!! 와우 우와 우와 야 닭 저 새끼 존나 짜증난다 근데 진짜로 닭 깔았나? 나이스 닭팀 꼴찌 와 3단계 얼마 만에 하구나 아 이거 존나 알바는데 와 뭔데 이거? 아 나 이거 인정했던거네 이거 다 죽을수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야된다 천천히? 다 죽을수도 있어서 한방에 죽거든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맞죠 여기 떨어지면 죽어있는다 너네 얌새기같은거 안쓸 필요없어 가면 돼 여긴 쉬운데 떨어져라 핫도그 개새끼야 와 나 너무 고통받아 얘들아 난이도 존나 올라가 얘네때문에 아 씨발 핫도그 미친년 아 씨발 아 어 큰일나 아 이런다니까 아 진짜 야아 아씨 올라갔다 올라갔다 잘하고 있다 이거 누구야 아니 이거 반응해도 안하면 당연히 나도 이렇게 올라가지 근데 핫도그 미쳤다니까 토틀 누구야 테스트 마스터 토틀 누구야 나이도 오우 가자 가자 뭐하냐 우와 와 뒤졌다 똥 밟으면 뒤져 아직 멀리있어 천천히 잘하는데 오케이 이건 지켜보자 어떡해? 어? 라이프 죽었어? 네 아냐아냐아냐 이거는 너 끝까지 가봐 결승인가 그 다음이야 네 5명 남았는데 와 핫도그 때문에 너무 짜증나 개새끼 저거 1등 보여주나 아 그래서 뭘까 그걸걸 높은산으로 오는거 출발되는 팀 아 그건 못하겠던데 야 이거 이거하고 우리 오톡일하자 네네 오톡 나만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산타? 산타? 옷이 없는거 옷이 없는거 뭐야 야 우리 승자들도 다 산타복 잊어주면 안 돼? 왜 아 이거 처음 해보는데 점액을 피하라는데요 돌아가는건가 보네 오오 점액을 피해야하는데 야 뭐하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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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는다 고수다 고수다 저거 빡빡이 고수다 쟤 빡빡이 진짜 고수같애 대가리가 너무 민둥대가냐 와 공격하는거 봐라 어 나가리? 빡빡이 뭐였어? 빡빡이 무기는 장난아니야 우와 스무스하네 이 새끼 완전 귀엽게 숨겼다 근데 빡빡이 오오오오오오 민담아 누구 죽었다 우리 팀 잘하는데? 오오오오오오 자빠지면 안 돼 자빠지면 안 돼 빡빡이라고 있는 엄청 빨라진다 아니 네명이야 죽지 어떡하지 쟤 떨어진다 오오오오 오 빨리라 야야야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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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엙 talked here 너도 잡아 이제 너도 잡아 아직 잡기는 원하겠어요 와 정신없다 아빠는 너무 현란한데 그니까 쟤는 별로 안움직여 오오ert 떨어져 이새키야 미쳤다 김박감 sad다 야야야야야 조심하 오빠 await run 죽어 호시..이는 Marx żona 잘해 안되 병신 손 벌벌 떨린다 아. crypto 너무 잘해 komma대ا 어떻게 기여 저거 개구인물 와 진짜 야 일단 옷 맞추자 시청자분들도 옷 좀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진짜 나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뒤져버릴 거 같아 한 다섯 명이 들러붙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야 나랑 옷 좀 맞춰봐봐 네 일단 산타보 갈게요 아니 산타보 산타보 보다도 그냥 비둘기 비둘기 많이 입나? 산타보 많던데 아까 보니까 산타보 그래 산타보로 가자 다 산타보로 가자 산타보게 얼굴 색깔이 너 얼굴 색깔 하얀색으로 할게 하얀색 리셋 nineteen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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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싱싱해지는 목 맑네 와 근데 핫도그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핫도그랑 그 새끼 누구야? 닭이랑? 누구 타록색인데? 네? 아 없구나 산타보기 네 이렇게 해도 돼 일단 다혜는 일단 들어간게 먼저야 너 이제 시프트 누르지 마 네 뒤졌다 알파 30분 후에 밥 시켜라 메뉴는 어떤 걸로 시키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카레? 카레 알겠습니다 응 난 카레가 완벽한 식품이라 생각해 내 소울푸드야 얘들아 산타복 우리 셋밖에 안 입었니? 산타옵노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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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점프함 아 이게 처음 있는 거 ㅈㄴ 짜증난다 일단 올라가자 어 그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낫배드 낫배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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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쭉쭉쭉쭉쭉쭉 밀어 밀어 오케이 자동문 자동문 나 나름 잘하는 중 나 1등이야 지금 음 너도 상위권 이거 이거 무조건 꼬린 오케이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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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클리어 오케이 올클리어 오랜만에 처음으로 올클리어 다이아 안하니까 더 낫지 시프트 안하니까 아니 저 4등 했어요 우쪼라고 이 게이새끼야 동문 쏘다 머지노 네 안피곤해요 전 잠은 지우개서 자겠습니다 추미니 추미니 왔네 오케이 추미니도 추미니도 합류할래? 안 돼 이거 나 이거 다음 게임으로 합류해라 이거 다음 게임으로 아 이거 개 어려운거 아냐 오케이 이거는 딱 15점만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 이거 군형에만 잘 들어가면 되죠 야이씨 우연히 이거 완전히 이거 음탕한 년이구만 이거 어허 어 니들은 거기 들어가 나 하얀색 들어갈거 어 다가 다 갔네 게이새끼야 아니 어떻게 들어가 아 이거 못들어가네 어 들어갔다 어 씨앗 날라왔다 나 또 가고싶어 아 좀 나와라 아 죽겠다 엠판 오케이 8점 들어가겠다 이거 아직 2점입니다 안 돼 안 돼 아 씨 아직 7점이야 나 4점 10점 아 이새끼들 12점 아 나 안 돼 오케이 14점 가고싶어 가고싶어 나이스 이건 자신있다 아 좋겠다 아 추빈이 자라많구나 그래 추빈아 들어가라 10점인데 나 14점 하나만 나 14점 빨리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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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인가 우리 실패 비영신 아 저 핫도그 새끼 저거 통과됐네 저 핫도그 미치겠다 쟤 핫도그랑 지금 토마토 있지 어 핫토마토 어 라이프 됐네 되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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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더 민감네 타인은 비영신 야란이 비영신이야 뭐야 뭐야 이것도 아 그거 링 통과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쉬워 개인전인가 6점 어 개인전이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개인전이 같다 어 이거 어떻게 빨리 먹어야 되네 개인전이다 개인전 아 좋댔다 잠깐만 아 어떻게 뭐야 어 어렵다 어 뭔데 어떻게 어 사또같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이거 하지마라 좀 개새끼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빠져나 개새끼야 야 어쩌가냐 벌써 수거한 사람이 있다고 저 0점인데 아 밑에 이거 가지고 가는구나 나무를 밀어야 되네 나무를 밀어야 돼 밑에 바나나 존나 살아다니는 거 봐 나무 밀리지가 안돼 밀린다 마우스와 같이 아 밀리네 아 아 나 나 엎댔다 여섯 개로 어떻게 들어가 하나도 못했어요 저 나나도 못했어 한 개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올라갔는데 니네 나무 아 아아.. 아.. 뭐야? 나 금색님 5점이가? 나 금색님들한테 성공했는데? 5점? 5점? 아 금을 들어와야 되는데 금색님이 5점이야? 네 그거 먹고 토그님 한개 먹었는데 성공했어요 가나요? 아 또 뭐야 제발 꺼져라 토그? 내꺼야! 사이스! 금색 찾아라 금색 아 존나 역겹다 애새끼들 씨발남들 진짜 1점 5명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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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똥색 똥색 보이죠 똥색 그게 5점이죠? 어 5점이 5점 밀어 밀어줘 새끼야 이거 못먹으면 그냥 진다는 말인데 어 잠깐만 5점 5점 으아악 5점 5점을 향한 그들의 몸부림 아씨 누가 나무종 밀어줘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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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쉽게 어? 바나나 꺼져 미친 바나나 와 바나나 이 씨발 개새끼야 오오 이겐다 으아악 으아악 와우 막판 막판 와우 막차였다 딱 딱 딱 막차 와 개쉽게 바나나 크러스 와우 와우 내가 개새끼 참있드라고요 저를 형인줄 알고 아이고 오늘까지 살자님께 4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음아이 똥 감사합니다 오우 무슨 게임 방송인데 이렇게 많이 터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떨어지는 거 피해서 올라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룰렛에서 식대가 안 돼 나 룰렛 안 하는데? 나랑 식대 안 하냐고? 오늘까지 살자라는 닉네임 자체가 약간 좀 무서운데? 식대하고 싶지 않은데요 닉네임이 왠지 진짜 오늘까지만 살 것 같아서 개뽀 개뽀어 안 맞는다는 마인드 진짜 천천히 올라가시네 맞고 날아가면 여기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저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뭐야? 나이스 우리 팀 갈 것 같은데? 누구야? 난 안 될 것 같다 대기했는데? 뭐해 뭐해 대기 좀 대기 좀 봐주는 거 오케오케 오면 돼 오면 돼 지금 오면 돼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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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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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와 개워진다 개워진다 오늘 준아 1등? 4분의 1 확률 4분의 1 확률 팀 프로 졌어 이거 1등 할 수 있을 때 잘하면 아 그거다 와 빡빡이 게임하냐 빡빡이 게임 아아 예상한다 금색 모자 쓴 새끼 1등한다 금 무슨 옷장 생기게 했어요 어 콘돔빈이네 자 둘이 함 잘해봐라 보여주나? 보여주나? 진짜 힘들어요 나중에 이들 둘이 나누면 한 명 몰아줘 어? 예예 오 싸우는데 싸워 뭐해 뭐해 아니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있노 아니 둘이 껴안고 뽀뽀하고 있노 아 맞나 죽었어 어 잠깐 뭐하냐 둘이 와 잡는 거 장난 아니다 빙신새끼들 아이가 잡아서 어 잡아서 떨고만 빙신새끼들이야 ㅋㅋㅋㅋㅋ 와 그냥 피하면서 하지 뭔 꼴값을 떨어 싸우겠다고 완전히 비웅신지네 ㅋㅋㅋㅋㅋ 야 오케이 여기까지 폴가이즈 여기까지 야 다른게임 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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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시까지 가자 오케이 다른게임 가자 나 소리가 없냐 라인크래프트 다른게임 조금만 하다가만 하면 안될까요 흠흠 흠 야 라구부에이지 저게